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팽팽 팽팽 그릇을 다 먹으면 비닐빼도 먹어야지 인정돼요 비벼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치즈가 많이 먹었지만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맛있더라구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고 콩콩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꽉돌아 먹을 수 있을 거라 물박이 너무 아름답고 앙 Freak 감자장 치즈볼 고춧가루 불닭소스 한입에 가득한 거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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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랩고라 치즈볼 이거랑 엄청 맛있는데 골고루도 만들어 먹는데 오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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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어여 하하 아아 흐하 흐하 감사합니다.